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고로케TV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왕초보 C언어 강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첫 강의로서 프로그램과 C언어, 컴파일러 사용법,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하기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가지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 시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코딩 역량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C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고, 이 C언어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생활, 미래의 직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언어를 이용하면 각종 문제 해결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C언어로 작성할 수가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죠. C언어가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배울 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과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천천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프로그래밍 C언어의 대부분의 운영체제라든가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전부 C로 지금 작성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제동차라든가 로봇과 같은 기계에서도 C언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되어 있어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죠. 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C언어와 유사한 랭기지로 웹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AI 프로그래밍에서도 C언어 구조를 채택한 파이선 같은 것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언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코딩인 것이고, 코딩이 일단 잘 끝나면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과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잡아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실행해 보는 단계로 거쳐지고요. 코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라는 어떤 구상을,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도 차츰 저와 함께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무데나 들어가서요. 이렇게 보면은, 주소창에다가, 여러분도 좀 주소창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 뒤토창은요. 비주얼 네, 스튜디오 네, 마이크로소프트.com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슬래시 네, KO 네, vs 슬래시 올더 다운로드스 조금 길긴 하지만, 이대로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시고 엔터키를 치면 다이렉트로 비주얼 시 프로그램을, 예전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이 중에서 2010 버전을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안 보이시는 분들은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정은요. 여러분들 무료 계정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의 주요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계정 아이디를 획득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다시 이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리스트가 보일 것입니다. 그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전 버전들의 비주얼 스튜디오 패키지들을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권하는 것은 이 중에서 2010 익스프레스 버전 네, 이거죠. 이거를 선택하는데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서 X86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잉글리쉬는 코리안으로 그리고 DVD는 실행 파일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두 번째 거 네, 2010 VCExpress 이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왼쪽 구석지에 이렇게 KO 비주얼 스튜디오 2.0 EXE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다운로드 설치 파일이 실행될 것이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이제 다운로드가 설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한 5분 3분 정도 걸리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하지 마시고 하나를 더 하자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서비스 팩입니다. 이 서비스 팩도 역시 그 리스트에서 쭉 찾아보면 서비스 팩 프로페셔널 요거보다는 그냥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서비스 팩 1 얘를 역시 X8U 잉글리시 대신에 코리안 코리안을 선택하시고 EXE 확인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또 두번째 서비스 팩 버전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하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서비스 팩 1이 설치가 될 것이고 요거까지가 되게 되면 일단은 설치는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작 메뉴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시작 메뉴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이 요거 부분이 안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으로 잠깐만 보시면 그림판은 갑자기 그림판이 안보이죠? 그림판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랄 부위 해주게 되면 요런게 뜨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제가 지금 저는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윈도우 7의 시작 메뉴를 누르게 되면 요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요걸 실행하게 되면 저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선택하면 비주얼 C++ 요런 화면이 뜨게 되죠. 그래서 첫번째 시작 화면이 시작이 되면 요 시작 화면 내에서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요. 1단계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C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일종의 통합 환경 폴더인데요. 이건 자동으로 비주얼 C++ 스튜디오가 생성해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C 프로그램을 가셔가지고 가셔서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메뉴를 보여주는데 세번째 메뉴 민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하시고 아까 제가 데이완이를 다른 내용으로 다 바꿔놨죠. 그래서 데이원으로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첫날이니까 데이완으로 통일하도록 합시다. 두번째로는 요것이 생성될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원하는 여러분들의 폴더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거를 자동으로 해버리면 아마도 요안이 비디오 스튜디오 내의 프로젝트 폴더가 지정될 것이에요. 거기는 아무래도 나중에 시스템 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꺼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용자 폴더로 이용하고 또는 PC방에서 사용하는 경우 USB로 연결한다던가 또는 실습실에서 쓰는 경우에 별도의 자기 PC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저장 메모리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형성하면 좋겠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윈32 응용 마법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요단계에서 마침을 누르지 마시고요. 다음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설정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 옵션에서 빔 프로젝트를 꼭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지정해주고 대이원 그리고 폴더의 위치를 지정해준다고 했어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윈도우 윈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시작되게 되면 다음 버튼을 누르고 마침을 누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추가 옵션에서 빔 프로젝트를 체크하고 마침을 눌러달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끝나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 다시 윈도우 창을 한번 보고 이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메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솔루션 탐색기 가운데는 편집 창이 들어올 영역이고요. 아래는 출력 창 이렇게 구성 됩니다. 다시 한번 메뉴바 솔루션 탐색기 편집 출력 창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소스 코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솔루션 탐색기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요. 추가 세 항목을 누르게 되면 세 항목 추가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C++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입력을 이름을 우리가 Hello C 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명을 파일명을 Hello C 라고 하고요. 역식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대로 아까 우리가 폴더 위치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위치는 자동으로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편집 창이 뜨게 됩니다. 흰색 편집 창이 뜨게 되고 여기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처음에 오른 버튼을 눌러서 네 소스 파일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 추가 새 항목 이걸 선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 두번째 팝업 메뉴에서 C++ 를 선택한 다음에 이름에서 헬로시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편집 창에 하얗게 편집 창이 뜨게 됩니다. 편집 창이 뜨게 되면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놔서 편집 창에 엔터를 치면 번호가 줄번호가 부여되죠. 여러분은 안될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메뉴바에서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옵션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편집기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편집기 내에서 C++에서 선택한 다음에 표시 여기서 줄번호를 체크해 주게 되면 줄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줄번호가 뜹니다. 엔터키를 치면 줄번호가 뜨고 백스페스를 누르면 줄번호가 줄어들고 이렇게 일단 편집 창을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편집 창이 선택이 되면 이번에는 편집 창의 글꼴과 폰트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글꼴들은 프로그램 코딩에 조금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천하는 폰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 창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도구에 옵션에 이번에는 환경으로 가셔가지고요. 환경에 이쪽에 꺽쇠 아이콘을 선택하고 글꼴 미색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콘솔라스라는 글꼴을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콘솔라스라는 채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하고 크기도 12포인트 이렇게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깔끔하게 글꼴까지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버그로 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옵션 미 설정으로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 디버깅으로 가셔가지고 기호 그 다음에 제외되지 않는 모듈과 지정된 모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 모듈을 컨트롤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컨트롤을 이쪽 컨트롤을 선택해 두고 확인 버튼을 누른 것까지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프로코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끝나서 폴더 선택하고 C플러스 선택하고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마지막으로 컨솔라스 채로 해서 글꼴을 선택한 다음에 다섯 줄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창으로 가셔서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빗겨놓고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연어 프로그램의 문법은 제2강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샵 인클루드 꺽쇠가로 열고 stdio.h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벌써 입력 색깔이 바뀌고 있죠. 파란색 짙은 갈색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 샤프 중요합니다. 또 대서문자 구분해서 잘 입력하고 그 다음에 꺽쇠가로 꺽쇠가로 닫기 기호를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인트 한 칸 띄고 메인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가로 열고 보이드 가로 닫고 코딩할 때는 딱 집중력이 중요하죠. 실수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실수하거나 그러면 여러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확하게 그 단어만 사용해야 되고 그 기호만 써야 됩니다.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언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와 차이점이죠. 프린트 나중에 조금 더 지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된다면 사람 말처럼 유사하게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능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딱 얘는 고지곳대로 조금이라도 틀리면 얘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울 수도 있죠. 정확하게 이런 명령만 쳐야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게 기계어와 인간의 휴먼 랭기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섯 줄이지만 기계에 명령을 내리는 다섯 개 명령 줄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거 의미는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그냥 그대로 이대로 단 한자의 틀림도 없어야 되고 빼먹음도 없어야 되고 또 이상한 기호 문자를 바꿔서도 안되고 지정된 기호에 지정된 단어 지정된 줄 이렇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어렵다 이대로만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반복을 하면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패턴 내에서 여러분들이 아 익히게 되면 그렇게 어려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시어너가 어려운 이유는 일반 우리 휴먼 랭기지하고 달리 얘가 유연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스트릭트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일어나면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컴퓨터와 사용자 개발자와의 인터렉션 대화가 잘 안되는 거죠.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하나 한 줄 한 줄의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제 2강에서 다룬다고 하고 오늘은 테스트니까 5줄을 그대로 입력해보고 이번엔 실행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창에서 이렇게 5줄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출력이 끝나게 되면 컴파일을 해보게 되는데 컴파일은 디버그 메뉴에서 솔루션 빌드를 치게 되면 컴파일이 시작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버그 창에서 단카 띄고 클릭한 다음에 솔루션 빌드를 선택하게 되면 출력 창에서 빌드 시작 기다려보면 빌드 성공 1 실패 0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명령 편집 창에 C 언어로 명령을 내렸는데요. 컴퓨터가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명령 코딩된 명령문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컴파일에 성공을 했다는 뜻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은 네 실행은 25쪽 가서 어떻게 해본다구요? 에러가 없다면 네 컨트롤 F5를 쳐서 실행을 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5 치면 내가 여기서 실행이 되는데 실행된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스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콘솔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창이 뜨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헬로우 콤마 C 이렇게 어떤 문자열이 출력이 됐습니다. 메시지가 출력이 됐죠. 이걸로 보아서 이 명령 프로그램은 화면에 콘솔 창에 헬로우 C라고 출력하는 명령이구나 그런 코딩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 그 발표자료처럼 요런 이렇게 배경색이 까만색의 흰색 글씨로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거 선택하는 방법은요. 출력창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속성을 누르게 되면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화면 레이아웃 요거를 템 메뉴라고 하는데 색 쪽에 템 메뉴로 가셔서 화면 텍스트를 흰색으로 화면 배경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화면 배경이 보입니다. 화면 배경은 흰색으로 가고 화면 텍스트는 검은색으로 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볼 수 있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원하는 색으로 컨설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프린터 같은 걸로 출력하게 되면 검은색 바탕보다는 흰색 바탕이 좋겠죠. 토너 사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요것이 경제적인 모양이고 보기에도 검은색 화면보다는 흰색 화면이 좀 나아 보이죠. 요렇게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C언어를 첫 발을 들여봤어요. 그래서 C언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컴퓨터가 실행할 작업을 명령문의 형태로 나열한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C 프로그램은 그 중에서도 현재 코딩되는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고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집창을 통해서 코딩한 소스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비주얼 스튜디어라는 이런 환경을 설치해서 컴파일과 디버깅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그런 통합 환경을 설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첫 강을 좀 시작해 보았고요. 여러분 제 2강에서는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 강의 수는 20강이고요. 20강 저와 함께 해나가면 대략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왕초보 C 언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C 언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